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원칙은 폐기, 비리는 비호, 지방정치 파탄내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설혜영, 정의당 용산구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희룡,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성 중입니다.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 의원, 그다음에 오현주 마포구 지역위원장님, 세 번째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원님 발언을 듣고요. 끝으로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낭독으로 오늘 기자회견 진행 순서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용산구 청장, 비호와 관련돼서 현재 용산구의 농성을 꽤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 의원님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용산구 의원 설혜영입니다. 네, 지금 용산구 의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 청장에 대한 재산증식 의혹을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의장에 비호하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해 항의하는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용산구 청장, 성장현 구청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용산은 철도 정비창 개발, 용산 민족공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B 노선, 신분당선 연장 등 많은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의 70%가 개발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개발 사업이 도처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3선 구청장을 하고 있는 성장현 구청장이 한남뉴타운 지역 내에 투기 의혹의 대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남뉴타운은 재개발 한강변의 최대 아파트 개발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좌초 위기에 있었던 한남뉴타운 조합설립 인가가 2015년 1월 성장현 청장이 직접 본인이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6개월 뒤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 이 주택은 8억이라는 주택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매입한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로 의심이 됩니다. 용산은 주거 양극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용산 참사라는 비극의 도시, 전국 최대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을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수장이 직을 이용하여 투기 대열에 합류하는 매우 부도덕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안정대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면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오현주입니다. 마포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먼저 지난 9월 15일 마포구 미래통합당 서종수 구의원이 검찰의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위원회에서 서종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있는 구청에서 현수막을 검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당인데 왜 굳이 이걸 막고 나서나라고 의아했지만 곧이어 벌어진 사태들이 왜 그러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쭉 보도가 나왔는데요. 마포구 유동균 구청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 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시민단체 요청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소주나 가끔씩 하자라면서 업무 추진비 공개는 하지 않고 마포에서 서민들의 집을 긴급하게 해주는 마포 하우징 사업을 언급하면서 언제든지 마포 구민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소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뇌물 공여를 하는 의혹 등을 보이지 않나 무마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한 의원인 한일용 구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여러 차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게는 불법 오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구청에서 단속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위생과장이 나와서 그 시민단체에 후원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등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의회는 구청장을 감시해야 되는데 구의원들은 업무 추진비 사용이나 여러 가지 특권 남용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의회를 감시해야 될 구청장은 위생과장 등이 구의원들을 나서서 특권을 비호하는 등 여러 가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는 전혀 감시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리고 한 명의 의원들의 비리가 아니라 그리고 한 명의 구청장의 비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천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을 공천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이 지방자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굉장히 오만함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는 국정감사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10명의 의원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10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10월 말 선거법 위반으로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이 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언론에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 이 사진이 바로 재선거사유 공고입니다. 이거는 강북구 선거위원회의 사무실 내에 붙어있는 종이를 찍어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하나 국민들께, 서울시민들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102명의 민주당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당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지방자치의회에,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의회에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많은 지역구에서 비리와 비호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자체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에 예산을 지금 예산 심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행정국에 350억 이상의 예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당의 책임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11월 초 민주당은 당원을 개정해서까지 다시금 후보를 내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 정당정치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서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책임의식 없는 민주당의 이런 당에 들어가서 뭐가 달라질지 다시 한번 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께 책임 정치를 이야기했던 민주당이라면 다시금 서울시의 보궐선거에 자당의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칙은 폐기되고 비리는 비호되고 있는 지방자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나는 길에 자신들이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사람들이 떠올릴 말은 내로남불, 아전인수, 조변석개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원을 권리당원 투표로 당원 개정한 30% 투표율 규정도 무시한 채 당원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해결한 이유를 들면서 끝내 당원을 고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향입니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도전해도 당 내부 경선의 25% 불이익을 준다는 당규도 개정한 사실이 얼마 전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해체한 지도부 때 내려진 결정입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야 말겠다는 스스로 국민들 앞에 약속한 원칙은 헌신적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받고 집권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지방의회에 권력을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신들이 새로운 기득권이 되어 시민들의 논사를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을 공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지방의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책임 있는 사과와 바로잡는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가진 반칙을 일삼는 것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화에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심각한 일탈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는 것부터 하기 바랍니다. 귀 당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책임이자 도리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후퇴, 내로남보를 분노하는 시민들의 마음들을 모아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정의당 후보를 출마시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칙은 폐기, 비리는 비호, 지방정치 파탄 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을 개정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원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단 것이나 정치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귀책시 무건축 원칙을 전당원 투표라는 요식행위를 앞세워 스스로 폐기한 것이다. 원칙을 폐기하는 집권 여당의 말바꾸기는 서울시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윤리 결의를 대놓고 드러내는 행위자 단순히 지방정치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행태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친되는 지방정치에서 반상의 태도는 커녕 내로남불 행보로 유권자의 분신을 자처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당한 개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거듭 사과하면서 철저한 검증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명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들 앞에 내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와 책임정치는 스스로 한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자치구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무력화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 부동산 재산 순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투기 의혹과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정의당이 개시한 현수막을 심야에 철거하면서 공당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의정활동과 정당활동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해충돌과 투기 의혹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성장현 구청장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당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의원들이 특권남용, 업무 추진비 부정사용,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등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마포구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의혹에 연루된 구청장과 구의원들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업무 추진비 사형과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관악구에서는 각각 성추행과 사문서 위조 범죄를 저지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이 제명된 바 있다. 하지만 사법 처리와 의원직 제명이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묵인과 방관을 일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로 비판받아왔다. 지금이라도 주민들 앞에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석연차는 결정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되었지만 귀책 시 무권총 원칙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이다. 하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실시되는 강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선거와 영등포구 과선거구 구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무공천을 번복하고 당원 총투표를 진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책임 정치의 추락을 계속 보여줄 심사가 아니라면 분명한 무공천 입장을 조속히 밝히기를 촉구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차별화된 정책과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준비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서울 곳곳에서 지방정치를 파탄내고 있는 짬짬이 정치에 맞서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궐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0년 11월 9일 정의당 서울시당. 이상으로 기자회견 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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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